아 지금 빨리 물을 지워줘야돼 이게 없어서 안돼 지금 이게 주가가 근데 한순간에 떨어지는건 괜찮아요 저 오를 수 있는 포기하다 어 자 이정도 이정도를 지금 해두고 지금 다시 상승 상승 구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빨리 가가지고 여기서 저거 갖고와야돼 저 재료를 갖고 오면 지금 이 살릴수있어 지금 주가 상승으로 해놓고 저거 빨리 미션 깨워야돼 제발 포기좀 하지마 얘들아 우린 할수있지 포기하지마 와 함선 많아졌어 와 이제는 뭐 부대 느낌 난다 어 부대 느낌 나 이거 미리 먹어주고 이게 얘네들 퀘스트야 다 먹어줘야돼 야 이건 뭐야 엄청많이 들려야되잖아 아 이중에 디스토리 헌터 하나만 부수면 되네 저 지역이 이따가 알려주네 지금 중앙하나 들려야되고 미니맥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중앙하나 들려야되고요 어 가자 가자 빠르게 가자 빠르게 와 와 멋있다 근데 이거 파산할수도 있냐 자기가 대출받은 돈 한개는 어디서 봐 아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 형태로 갈거같애 금방금방 가야겠어 뭐야 이거 우리한테도 영향오네 아까 안오는줄 알았는데 다행히 한대도 안부수긴 했는데 걔가든거 조심해야겠다 돌아가자 빠른파괴 빠른파괴 와 이거 뭐야 어디서 나왔어 아 아장래 아장래 아 아니 대출의 한개가 뭔지 난 그걸 몰라 미션 타겟 아 지금 뭐 부수는게 없는데 어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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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돈을 백만씩 준다니까요 미치겠음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미쳐 아 아 그거보다 이게 미션 타겟이 있는데 이거 안된다 대출이 한개치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건가 점점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건가 이거 이걸 뭔가 부숴야될거같애 이거 아 아 아 빨간점 두개 깨야된다고 아 빨간점 두개 깨야된다고 그거분들 막 게임하는거 막 나이제 뭐 이래이래했다 이런건 하지 말아주세요 내 인생얘기하는건지 시청자분들 인생얘기하는건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 그런 대화를 했다라는게 아니라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아예 제외 음 이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음 음 그거면 추측이잖아 그치? 음 오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ㅔㅔㅔㅔㅓㅔㅔㅓㅔㅓㅉㅓㅓㅓㅓㅁㅔㅔㅓㅑㅁㅔㅜㅣcalledㅌㅓㅑㅑㅁㅁ00 착 자 이 근처에 있는거 다 부숴보자 어우 개맞네 됐다 자 성공했어요 됐어 많이 줬어 많이 줬어 자 그리고 이게 아마 제일 센거다 이거 하나 올리고 어 뭐 더 올릴 수 있는게 맞네 이것도 하나 올려 됐어 자 지금 빨리빨리 빨리 바로 복귀해둬 바로 바로 복귀해서 바로 복귀해서 지금 할게 많아 모든건 다 돈이야 여기서 미사일 쓰는건 부가 미션이었는데 아마 제가 다 썼을거에요 자 지금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거 럭셔리 푸드 그래 음식 음식도 지금 필요하고 일단은 아까 여기서 물 어 물도 좀 필요하다 했으니까 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럭셔리 푸드 럭셔리 푸드 아 오른쪽 위에 뜨네 여러분들한테 안보일거 같은데 어 그 다음에 럭셔리 푸드 일단 럭셔리 푸드 해주자 아 아니 나 일반 푸드도 얘네들 모잘라했어 음 음 칸수가 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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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칸수 미치겠네 V V요? 아 아 아 이렇게 보니까 좋네 아 이렇게 보니까 딱 그러네 딱 느낌 오네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박아... 여보세요 아니다 여기다 박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음식은 해결됐어 아... 이게 또 많이 필요하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걸로 모자르나 보다 그러면 하나 더 짓죠 자... 이렇게 지워 이렇게 짓고 아 이 창... 이 창문이 훨씬 낫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요게 요게 또 모자르고 아... 지금도 모자라 이게? 결국 이거를 확장을 더 하란 얘긴데 야 무슨 놈의... 이거는... 잠깐만 뭐 문제가 좀 있어 이거 두 개로도 안된단 말인가? 풀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잠시만 놔봐 이거 뭐야 이것도 근데 좀 봐줄 필요가 있어 지금 게이지 그리고 물은 좀 괜찮고 럭셔리 푸드 어 확실히 지금 럭셔리 푸드가 가만 있어봐 이게 모자른 이유가 어... 저게 지금 이게 풀가동이 아니야 아 헷갈려 어... 지금... 이게 다 풀가동이 아닌 이유가 있을텐데 그게 원래 나와주면 좀 편한데 아 노동인구가 없어서? 아... 인구수 땜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악순환인데 얘네들은 이게 없어서 그런 건데 지금 어... 이게 없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야 그러면 지금 인구수를 늘려야 돼 이... 저걸 필요... 필요로 하지 않는 인구수를 늘리면 그만이야 인구수가 지금 개많이 필요한 거야 지금 아 예 잠을 주었어 인구수 복구한... 복귀 내내 어 됐어 어어열 Il 또 뭐라고 최대한 도로를 아껴 됐어 됐고 자 이제 인구 인구수를 계속 늘리자 인구수는 인구수는 지금 계속 늘려줘야 돼 계속 늘려줘야 돼 계속 인구수는 지금 미치게 늘려줘야 됩니다 인구수는 계속 늘려줘야 돼 한 칸 뛰고 아니다 한간 뛰지말고 사람이 미라다 미래의 건설 됐어 됐어 어 됐어 아니 무슨 미라야 또 내가 그랬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미라라고 했나 자 가면서 이거 딱 싹 붙이면 한 칸 나올 것 같지 않냐 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아아아악 칸칸 보자 나 진짜 이렇게 비는게 나 너무 싫어 나는 진짜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 진짜로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 아 작은집 지어도 비어요 이렇게 개같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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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말고 그니까 산을 허는 기능이 다음작품에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이게 약간 그런거 있지 게이트웨이 옆에 게이트웨이 짓는 그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하기에는 빡치는 게임이야 진짜로 정리도 안되고 약간 정리충분들이하기에는 좀 빡치는 게임이야 진짜로 정리도 안되고 그리고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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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도로 다 이어버립시다. 이제 사람들 좀 올라간다. 됐어. 됐어. 어? 이 미션 뭐야? 뭐 하는 거 있네? 잠깐만. 내 거 어디 갔냐. 일로 오라는데? 아 이거구나. 여기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쩌라고? 아 잠깐만. 이거 안 했구나. 연결 끊겼구나. 됐다. 따라와. 여기로 오라 그랬거든? 오오오. 오오. 와우. 해냈구요 저런가면 이제 미션같은거 이제 해서 아이템 먹고 이런거야 됐어 됐어 자 이제 럭셔리 푸드도 이제 조금 공장들 이제